아스앤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르TV 8시 트레킹 시작했구요 오늘은 차로 약 30분 밖에 오지 않았죠? 차로 온 거리가 짧은 대신에 오늘 트레킹거리는 약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김나이의 다리님 바짝 주고 출발 우리 아침에 싸는데 왜 치한척해요? 어 편집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제 장비나 옷차림이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그룹에서 같이 트레킹 갔을때 그때 운동화 따로 슬리퍼 따로 챙겨갖고 물에 들어갈때는 운동화 젖는다고 신발 벗고 들어가고 운동화 그냥 젖는데 하하하하 그리고 물놀이하고 나와갖고는 또 수건으로 발 엄청 닦고 양말까지 신고 하하하하 얼마나 웃겼을까 처음에 완전 초짜 티내고 한 두세분만 따라 다녀봐라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간다 그랬겠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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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퍼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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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거는 오리 걸음으로 가야돼 여기 오리 걸음으로 가야해 4시간... 잘하는데? 그래? 이건 인디에이나 존 스코스 짝대기 주세요 찾으세요 응 이게 챌린지 챌린지? 네, 로즈가 챌린지 내가 챌린지 내 스틱을 잡고 네 네 손 네 손을 잡고 네 어? 여부도 있어? 이거 뭐야? 10.22 네 2시간 20분 네 네 첫번째 여기 오 아주 아 쉬어서 아 시간하다 few 오, 좋다 응 안성맞춤인데 아 아 아, 좋다. 자 첫번째 쉼터에서 잘 쉬고 또 30분만 더 가면 우리 오늘 최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이 힘내 파이팅 하이팅 하이 아 사적보해 그렇지 라이이 컴인 라이이 스타벌 와 나이스 비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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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